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일본의 위버스샵 서버까지 마비되는 사태의 SNS상에서는 지민의 굿즈 관련 키워드가 21개 이상 트렌드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 시장정보 플랫폼 납배 스쿼드의 이번주 트렌드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및 액세서리 카테고리 부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1위에 지민이 올라온 놀라운 세계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민의 생일과 데뷔일로 의미가 큰 숫자 13이 새겨진 후드와 귀걸이로 이른바 13대첩이라 불리는 품절 대란 속의 승리를 거머쥔 선택받은 자들의 인증 후기가 속속 올라오며 지민의 섬세한 디테일과 착용픽 그리고 펜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글귀, 그림 등에 감동받은 글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지민이 직접 참여한 두 가지 아이템의 제작과정이 담긴 메이킹 로고가 공개돼 이미 전문 디자이너 못지않은 지민의 디테일과 섬세함에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후드 티셔츠와 귀걸이가 완성될 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한 지민은 프로 디자이너의 모습으로 귀걸이의 링크기, 카빙의 위치, 음각의 색상 뿐만 아니라 팬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가격까지 고려해 소재 선정까지 모두 꼼꼼하게 지정해 샘플을 수정하고 수정하며 완성해 나갔습니다. 후드 티셔츠를 디자인할 때는 전체 길이와 팔 길이까지 디테일하게 고려하며 각각 다른 시보리의 조임 정도, 후드의 크기는 큼직해야 하며 머리 위로 썼을 때 딸려 올라가지 않는 넥라인, 주머니가 없음으로 산뜻한 바디핏 등 디테일을 섬세하게 체크하며 꼬안구 패셔니스타의 센스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티셔츠에 폼을 형성하는 소재 선정과 색의 명함까지 비교 샘플을 제작해 착용해보며 결정하는 꼼꼼한 모습에서 프로다운 전문가 카리스마를 뿜어내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인구의 시간을 거쳐 세상에 나온 지민 디자인의 굿즈 구매자들은 맨우맨이 지민처럼 포근하다. 문구 하나에도 지민의 정성이 느껴져 감동이에요. 입어보니 얼마나 정성을 쏟아 만들었는지 더 느껴진다. 귀걸이가 고급스러워서 만지는 것도 아깝네요. 디자인이 유니크하고 음각 위치가 환상적이다. 등의 소감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메이킹 로그를 통해 여러분과 같이 즐기고 싶어 만든 제품 이라고 소감을 밝힌 지민의 디자인 제품들을 구하고자 하는 전세계 팬들의 열망의 후드 티셔츠와 귀걸이는 3-5배가 넘는 고가로 재판매되기도 했으며 그조차 구하기 어려워 수많은 팬들은 2차 판매가 성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보이그룹 게임 브랜드 평판 1인자로서 최고의 광고 모델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신앙카드는 멤버 지민의 소비관리편 광고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영상 공개 직후 유튜브에는 많은 댓글이 쏟아졌으며 그중 지민의 말과 광고는 신뢰를 준다는 글에 신앙카드 측은 이게 바로 브랜드 평판 37개월 1위의 위험? 이라며 지민이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에서 세운 전무후무한 신기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신앙카드 역시 1월 신용카드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답변은 광고 모델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객관적 지표로 나타낸 브랜드 평판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시켰습니다. 특히 지민이 신뢰의 형상화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광고 모델로서 지민의 높은 가치를 재확인시켰으며 BTS의 프론트맨으로 불리는 지민의 독보적 브랜드 평판 1위 장악은 광고 모델로서 최상의 조건이자 파급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신앙카드는 댓글을 통해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지민 과연 그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 목소리까지 완벽한 남자 지민 매일 바나는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해낸다 아미들의 비타민 지민 요정인 게 분명하다는 등으로 아미팬 못지않은 무한 신뢰와 혜정을 지민에게 표현했습니다. 한편 지민은 광고 영상에서 스타일리시한 패션의 미소년 비주얼과 자연스러운 연기로 아아의 태건미가 흐르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해 공개 이틀 만에 22만 이상 조회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